예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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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보여줬어 내 매력을 지금 그러니까 하하 안녕 안녕 저희는 방까지 연습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나요?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냐고요? 마진샤인가? 와 형 아니에요 형 양심 있어요 아니 말 잘 들어요 랩비 마스터 선생님 약간 랩 느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또 다시 먹었어요 더 잘 하겠습니다 청소 아찔하고 에이서 저희가 한국, 중국, 일본인 다 있어서 처음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팀워크로 지금 말 안 해도 표정으로 가 끝이 리키 하하 하하 지금 리키가 맞다고 얘기했어 맞아? 하나 더 하나 이거 아니지 아니야 인터뷰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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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배웠어? 티에티에? 올리 올리?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배우면 안 돼요? 나랑만 좋아 아 언제 지내셨어요? 저희 각 그룹 1등 됐을 때 같이 녹음하러 가야 됐잖아요 그때 차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통 얘기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나랑 잘 맞추네 이런 생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형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저희 원래 선생님을 꿈꿨던 것도 비슷하고 형이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좀 그림체? 얼굴에 그림체도 많이 닮았다고 듣기도 하고 되게 닮은 점이 많아서 중국에 있는 성한빈을 보는 것과 한국에 있는 장아오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말해봐 한보이 온 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긴 해 형이랑 같이 무대 서고 싶어서 왔어요 나 쉴 하하 이렇게 사무진 째 친구 리더는 일 낙 물었지 그 친구를 떠나보내고 참 많이도 울었지 일리화는 통 편집 그 시간 따위 무의미 주먹 꽉 쥐고 살아남아 sit alive 어때? 잘해? 괜찮아? 너가 경호! 이길 랩이에요! 1, 2, 1은 통편집! 1, 2, 1 통편집! 너 랩 해줘. 그 파트요? 응응. 아직 많이 어려 그래도 하는 도전 걱정 웃어요 나가 탁도가 버려 좋다. 파이팅 해. 네. 가사를 다 썼어요? 네 가사는 저희가 직접 다 썼어요. 제가 1, 2화를 통편집을 당했거든요. 진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써야겠습니다. 화제가 됐으면 좋겠네요. 진짜 기분 같아. 어때요? 기분 어때요 선생님? 선생님! 혼자 춤추지 말고 코멘트 좀 해주세요. 뭐야 뭐야 잘해. 깨네. 1, 2, 3, 4... 1, 2, 3, 4... 1, 2, 3, 4, 4, 4, 5. 2, 2, 4, 5, 6, 7, 8, 9, 10, 10, 11. 여기서 하나 중국 외국인 있어요. 맞아요 맞아요. 그거 진짜? OK OK. 자기 소개해, 자기 소개. 무슨 말은 진짜? 중국 말해. 안녕하세요 저는... 나는 24살이야 저는 20살 꼭 음악 하고 안 돼 다른 거 마지막에 흔히 부럽담 센 모 진짜 너무 잘하는데 센 모 센 모 하하하하 중국어 너무 잘 알려져서 저도 많이 는 것 같아요. 이상한 말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하하하하 누가 한대? 장하오, 장하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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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닌데요. 뭐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? 하하하하 힘들어. 제가 삼행시를 좀 잘합니다. 네.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스.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께 남깁니다. 타. 타조가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. 크. 크리에이터 분들만 있다면 저는 리.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입고 에. 에이, 진짜. 아휴, 아휴, 아휴. 제가 삼행시를 좀 잘합니다. 네. 내가 한 번 해볼게요. 배. 네. 베리보를 쓰고. 네. 네. 핏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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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얍!